자, 안녕! 안녕! 자, 오늘 아빠가 여기다 선물을 숨겨놨어요. 네! 잘 수 있어요? 네! 출발! 우와, 여기 있다! 또 있어요, 또?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다! 또 있어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빠, 하고 있을까요? 자, 가져와요, 이것도! 우와, 또 찾았어요! 성분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저기 모아둘까? 어? 저 주세요! 자, 모아둘자, 가져와! 아, 지금 엄청 많아요! 찾아올까요? 그래야겠다! 그래야? 불룰! 어쩔다 고 drorom까지 Family 어떻게 하라고思います? 다운을 보면서 여기 좋습니다. 너 앞두고 쯤인다. 칠리 현우 어휴 여긴 대내 와 컷 엄청 많아요 왓지 또 어딨어요? 이제 갔다 가러 갈까요? 네 가자 출발 여기 다 몇 개예요? 선아 엄청 많아 왔지?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빠 더 숨겨놨어요 어? 더 찾을 수 있어? 네 출발 저기 또 가봐 또 가봐 다시 가봐 한번 보여줘 봐 한번 보여줘 봐 저기 또 있네 가자 가자 한번 보여줘 봐 또 갔다 돌아갈까? 우와 선아 엄청 많이 모았다 근데 이 끝이 아니에요 더 있어요 또 더 천천히 가볼까? 출발! 가자! 안 가자가 누가. 왜 있지? 여기 있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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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있어? 여기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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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이제 거기 올라와야 되겠네? 찾아보자! 너무 많으니까 이거 엄마한테 갔다 오라고 할까? 엄마 갔다 오세요 이거. 네. 나 갔다 올게요. 올라갈 수 있어? 우와! 뭐야? 우와! 차였네! 우와! 떠들었다! 아빠가 죽으세요! 엄마가 더 가볼까? 또! 또 가보자! 또 가보자! 또 있어요! 여기 있다! 여기 있어? 한 개! 또 있어! 왜 이렇게 있어? 여기 있어! 자! 가자! 우와!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올라가 봐! 미끄럼트야 미끄럼트해! nelleker 세월이 뭐지? 좀 기다려 두고 있는 부분이 많네! 세월이 너무 많아! 근데! 제일 큰거 아빠가 생겨났어요. 완전 큰 거! 들고 올 수 있어요? 됐다! 오! 볼 수 있어요? 뭐? 진짜? 아 그럴까? 우와 이봐 엄청 크다 뭐지? 산아 이 집에 와서 뜯어볼까? 오늘 더우니까 집에 와서 뜯어봅시다 자 다 가져왔어요 가져오니까 더 엄청나게 많아요 맞지? 왜 이렇게 많아? 어? 어? 아빠가 준비했죠 네 진짜? 뜯어볼까 우리? 네 자 뭐부터 뜯어볼까? 으악 진짜? 어 뜯어봐 어? 손아 엄마한테 도와달라 할까? 네 진짜? 싫은 모양인데? 엄마한테 도와달라 할까? 네 자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한테 도와주세요 네 네 뜯한 거 도와줄까? 네 카메라 좀 와 써야죠 다 옥타가야 돼 아 그래요? 으핰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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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똥나 컸던 다음가지야 우와! 뭐야? 이게 뭐예요? 짠! 투지스? 오 여기 안에? 투지스는 이 똥나타 오 그래 투지스 아가 인형이랑 큰 인형이 같이 들어있대요 저번에도 우리 선영이 이거 좋아하셨지? 어 투지스 인형 한 번 보여주세요 이모를 샀는데 아 이모가 저걸 준거죠? 네 투지스! 이거 캐릭터 엄청 많이 모아야 돼요 네 140개나 된대요 우에에에 여기서 이거 다 모을 거예요? 아니야 한번 뜯어봐요 네 어떤게 들어있는지 한번 보여줘요 짠! 아빠 보여줘! 아빠 보여줘! 이모가! 아빠... 목, 목 들어가? 하하하하 보여요 목 생각했어 자 투지스 캐릭터네요 쥐 모양이네 쥐 모양 쥐 모다를 쓰고 있네요 헤헤 패스면서 패 귀여운 아가 인형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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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모양이네 새모양이네 새색 세네 노란색 세네 알았죠? 우와 이거 정미별로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엄청 떠나 하하하하 우와 이거 이렇게 잡고 뜯어 알람 표정을 뜯어야 돼 그렇지 어이 뭐야 우와 우와 이거 좋아 우와 플레이도 클레이 클레이 선아 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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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거 우와 선아 요즘 클레이 엄청 좋아해요 네 자 뜯어봐 네 끊을 때는 칼 조심해야 돼요 네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좋아 엄마한테 올려줘 숟가락도 있어 숟가락도 이렇게 큰 게 있어 가위도 있어 우와 가위도 있어 선아 다 부어봐 여기다 부어봐 다리 아 이게 알차다 어머 우와 우와 이 순간 진짜 재밌겠다 어머 아 제가 플레이도를 처음 보거든요 어 다이선에서 클레이만 찾았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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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지 다 뜯어오세요. 비누방울? 비누방울이네. 비누방울을 씹는거에요, 소원아. 이거 진짜 좋겠다. 이따만 나가서 놀자. 비누방울? 여기도 잡아서! 비누방울? 이렇게! 무선이 좋아하는 것만 나오네? 그니까. 당연하죠. 이거는 선아 이따가 나가서 놀자. 또 좀 도와주세요. 어때요? 다음은 이거 한 번 뜯어볼까요? 네! 네 이게 또 뭐예요? 아, 토지스! 네, 토지스인데 뭔가 뭐 하셨나요? 세트 가봐요, 얘는 아이스크림 가게? 오, 앞에 아이스크림 가게예요 아이스크림 가게 토지스는 또 캐릭터와 패션이네요 두 개씩 들어있네요 우와, 토지스 진짜 좋겠다 토지스 이거는 조금 이따 듣자 네 네, 여기다 내려놓고 자, 우리 그러면 박스 중에 제일 큰 거 한번 뜯어볼까요? 박스 중에 제일 큰 거, 이거? 아빠 이거 자,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 우리? 뭐 들었을까, 이거? 아빠를 알고 있죠? 자, 소원이가 하나, 둘, 셋 고 우와, 자동차다 자동차? 응 어? 잘 자네 더 자연 같은데? 잘 자네 뒤에서 보면 자동차 차는 거예요 진짜? 하나, 이거 봐봐 뭐지 이거? 어, 킹포드다 우와, 되게 느꼈다 킹포드이요 킹포드 두 개나 있네 그래 저번에 훔쳐온 것도 있었지 아빠의 주저, 킹포드 있다 엄청 좋아, 소원아 이거 뜯어볼까? 응 뜯어볼까요? 우와 우와, 색깔 되게 이쁘다 핑크색, 핑크색 핑크색, 우와 색깔 진짜 이쁘다 우와, 이거 봐 엄청 멋있다 우와, 멋있다 그치? 우와, 엄청 큰, 멋있는 킹포드예요 맞죠? 오, 되게 부드러워요 진짜? 어, 이거 사랑아 볼래? 대신 잡아주세요 출발! 우와 오, 색깔 진짜 멋있다 안되겠다 이따 밖에서 타야되겠다 됐지? 킹포드 했다고 할까요? 그래요? 그거 어떤거? 이야 좋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색깔 진짜 어? 투지스네 또 투지스네 우와 해변 놀러가서 오, 그래요? 네, 위자도 있고 멋있다 우와, 케이크 너무 귀엽다 네 킹포드 킹포드 여기 큰 거 이쪽이 큰 거 맨끗해 그렇지 그니까 자, 이리 돌아보자 하나, 둘, 셋 셋 셋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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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새로운데? 우와 우와, 우와 이거 왜 탁구? 어 버블 탁구인가 봐요 우와 성훈아, 이것도 비누방울이야 비누방울 가지고 탁구하는 거인가 봐요 오, 이거 신기하다 이거는 성훈이 진짜 좋아겠는데?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내가 진짜 탁구 찍을 거예요 탁구가 아니라 응 어 오 성훈아 그 사이에 엄마 아빠가 도와줘서 멍청 뜯었어요 으하하하 이야, 투지수 엄청나게 많이 왔지 오늘 케이크 다 먹을 수 있겠다, 잘하면 140개 되겠는데, 진짜 우와 어 근데 또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또 뜯어볼까? 응 자 자 뜯어봐 자 뜯어봐 어 이거는 성훈이가 벌써 뜯어버렸죠? 자 뜯어봐요, 뜯어봐요 하나, 둘, 셋 짠 그게 뭐예요? 우와 비누방울이에요 아, 큰 비누방울 만드는 건가봐 오 비누방울 엄청 많아요, 너 또 뜯어봐 또 뜯어봐 뭐지? 짠 어? 이게 뭐죠? 이것도 비누방울인 것 같아요 아, 비누방울이에요? 네 이거 그거 만들 수 있나봐 진짜 큰 비누방울 만들 수 있나봐 나중에 해볼까? 네 또 이거 해가 붙여봐 하나, 둘 셋 으에에에에에 뭐야 이거? 우와 자 욕심쟁이 뭐죠? 여우 게임하는 건가봐요 우와 우와 재밌겠다 우와 봐봐요, 봐봐요 이거 근데 성훈이가 할 수 있을까? 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욕심쟁이 여우 롤레게임인가봐요 맞죠? 우와 나중에 해보자 네 자 또 뜨뜨봐요 좋아 하나 둘 셋 좋아 뭐라고? 오 나가다가 오 똑똑 클레이 자요 우와 욕심쟁이 좋아하네 좋아 네 좋아요 네 우와 하나 하나 이거 이거 이거? 하나 둘 셋 장갑 들어있어요 비누방울 만드는 장갑일까봐요 비누방울 만드는 장갑일까봐요 비누방울 튕기는 장갑일까봐요 비누방울 튕기는 장갑일까봐요 안 튕기는 장갑일까봐요 손아 그리고 마지막일까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뜯어보자 하나 둘 셋 우와 하나 둘 둘 셋 셋 아 여기 있네 우와 트지스가 마지막을 장식했어요 우와 트지스 파티네 우와 이거는 개가 있어 손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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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우리 손이 진짜 좋겠다 다 올려 봐요 우와 손아 봐봐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손이 엄청나게 혼자 잘 놀겠는데 하하하 진짜 유선이 혼자서 잘 놀 수 있어요? 네 우와 우와 손아 오늘 좋았어요?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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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